여러분의 목표는 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관사가 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닐 테고 사람의 원래 욕구의 정점에는 권력이 있잖아요. 제가 언제 권력을 갖고 싶은지 느꼈냐면요.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저 대학원 때 교수님이 이론적으로 진짜 유명한 교수님이거든요.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서렌더 비엘을 설명을 하면서 비엘을 서렌더하기 위해선 반드시 원본 비엘이 발행된 후에 반납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알고는 서렌더의 절차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요. 물류 프로그램 안에 메뉴가 있어요. 그냥 일반 비엘을 오리지널 비엘을 발행하겠습니까? 서렌더 비엘로 발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이렉트 비엘로 발행하시겠습니까? 그 다이렉트 비엘도 기억나세요? 그 마스터비엘 있잖아요. 선사가 발행하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마스터비엘이라고 말을 하지만 마스터비엘이라고 말을 하면요. 그거는 포워더가 가져야 되는 비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워더가 선사한테 마스터비엘을 갖고 와서 그걸로 새끼를 쳐서 하우스비엘을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비엘로 주세요라고 하면 가끔 포워더는 훔친 놀라요. 이걸 왜? 이건 포워더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보통 마스터비엘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어떤 뉘앙스의 말입니까? 선사랑 직거래를 해서 선사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비엘 그 하우스비엘을 발행하지 말고 직접 그 비엘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건 다이렉트 비엘이에요.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게 물류 프로그램 용어에 들어가서 메뉴에 있거든요. 다이렉트 비엘로 하시겠습니까? 오리지널로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서렌더 비엘로 하시겠습니까? 메뉴가 있어요. 서렌더 비엘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서렌더 된 상태로 나오지. 실무적으로 원본 비엘을 받아서 돌려주고 도장을 받는 절차는 없잖아, 사실은.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해요. 교수님이 그런 이론을 가르치는데 대학원에서 어떤 뒤에 있던 실무에서 오래 했던 동기가 요즘 누가 그렇겠냐고 교수님. 내가 뭐 선사 이런 포어 등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지만 서렌더는 처음부터 도장 찍힌 상태로 나오는 거지. 원본 비엘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교수님이 너희들이 다 미국의 분을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저분이 왜 교수님의 권력에 도전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졸업시험 문제 냈어요. 비엘의 서렌더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럼 그 동기는 뭐라고 썼을까요? 원본을 반환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썩 써서 냈겠죠? 그래야 졸업하거든. 그때 느꼈어요. 저 권력 가지고 싶다. 그게 교수님의 권력이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가 아니라 진짜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교수님이 밥 먹다가 진짜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갔거든요. 역시 산채 비빔밥이 낫지. 죽은채 비빔밥은 좀 그렇잖아. 라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웃기지만 대학원 조교들은 우아악! 그랬으니까 우아악! 막 웃기 시작. 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때 그 생각했죠? 저 권력 가지고 싶다. 그때 내가 아 세상에 권력이 좋구나. 왜냐면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내가 돈 주면서 역시 죽은채 비빔밥보다 낫죠. 하긴 돈으로 해결되네. 돈으로 되는구나. 그때 내가 권력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싶었냐면 저 원래 여기 이 강의실에서 큰 데 사다가 보강한다고 밀렸죠. 내가 오늘 보강하겠습니다. 하면 다 나가야 돼. 1강의실을 다 비워주고 정쌤이 강의한다. 1강의실을 다 비워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수업이나 하죠. 지금 시작하고 10분 됐는데 뭔 소리란 거야. 그냥 권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관세 합격하는 것도 아닐 테고 관세를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죠. 역시 권력이 최고야.